할렐루야 구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올교회와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소중한 온양한올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며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이성재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나와 너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2강 지난주에 외향 내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두 번째인 감각과 직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강의는요 가족들이 같이 계시다면 같이 들으시면 좋거든요 가능하시다면 S인 분들은 이쪽에 N인 분들은 이쪽에 한번 앉아주시겠어요? 아니면 혼자 계신 분도 약간 자리를 이동해서 앉아주세요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외향이었던 분, 내향형이었던 분 외향형과 내향형의 차이는 내, 에너지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오해냐면 외향형이 내향형에게 좀 빨리 이야기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내향형은 그 순간 굉장히 바빠요 무엇이 바빴을까요? 생각을 먼저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향형이 외향형에게 야 너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움직이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외향형은요 움직이고 말하면서 함께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둘이 좀 싸웠어요 싸웠을 때도 외향형은 빨리 말로 풀고 싶어요 왜냐면 외향형은 말이 더 빨라요? 생각이 더 빨라요? 말이 더 빠르기 때문에 빨리 말로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반대로 내향형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생각이 정리가 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이 정리가 되면 될수록 더 생각은 긍정적이 되고 더 서로 소통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둘은 에너지의 방향이 다를 뿐 둘 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선호 경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각과 직관인데요 이게 저희 학교 학생들을 만나도 MBTI에 대해서 막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S하고 N은 조금 어려워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빨간색 사과 그림이 있어요 S인분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빨간색 사과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것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통 예 사과예요 빨갛죠? 맛있겠어요? 예 먹고 싶어요? 보통 S들에게 물어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반대로 N한테 물어보면 한자 고민하다가 이런 얘기합니다 뉴튼이요 말률 얘기요 어떤 N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세 번 만에 선학과가 나오더라고요 또 뭐도 나오냐면 이 안이 빨갈 것 같아요 심지어는 썩었을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안에 애벌레가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해요 왜 그림자가 회색이에요? 왜 저긴 저렇게 그렸어요? 라고 많이 물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S, Sens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Sensing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잘 바라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과 그림을 보고 사과예요 빨개요 맛있겠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N 인튜이션은 직관 혹은 육감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든지 의미와 가능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과를 보고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혹시 저 아내가 빨갛지 않을까? 가장 재밌는 게 저 사과 왼쪽 위에 있는 아저씨 보이세요? S였던 분들 저 S였던 분들 중에 정말 저 사람을 못 본 분도 계시고요 혹시 봤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있구나 끝이에요 그런데 N 중에는요 자꾸 저 사람이 눈에 거슬려요 어? 저게 왜 있지? 그러다가 6년 전이었는데 저희 학교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 아빠래요 왜 저 사람이 자기 아빠냐 그랬더니 자기 아빠가 자기를 위해 사과를 사오다가 흘렸대요 그래서 저 사과는 땅바닥에 있고 뒤에는 아빠가 있는 원근법이요 멋있죠? 제가 두 달 뒤에 성남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DTS를 진행을 하는데 40대 중반에 성도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게 자기래요 딸을 위해 사과를 사다 흘렸대요 그 모습이래요 여러분 그 두 분 절대 같이 사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걸 보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둘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애니문들 중에는요 이걸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걸 나한테 왜 묻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질문을 보고요 그 사람의 의도를 한 번 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똑같은 사과를 보고도 화면을 볼까요?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이 사과를 보시고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나요? 무엇을 먼저 보셨고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조금 더 깊이 가볼까요? S하고 N이 있다 그랬을 때 서로 관심 갖는 시제도 달라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조금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건 뭐죠? 과거와 현재예요 S의 관심은 과거와 현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예요 S하고 N의 비율이 7대 3이에요 S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 중에 70%는 S셨어요 지금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아이가 와요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S 뭐 물어볼까요? 오늘 뭐 했니를 물어요 왜냐하면 오늘 뭐 했는지를 알아야 내일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N 미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N 아이한테 오늘 뭐 했니 물으면 N 아이는 이러고 들어와요 몰라요 어저께는 똑같아요 그러고 달려 들어가요 왜냐하면 N 아이는 오면서 오늘 뭐 할지를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 했는지를 물어보니까 N 아이는 몰라요 어저께는 똑같아요 그러고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좀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 7대 3이요 심지어 저희 학교에서 요즘에 학교에서 이 MBTI를 선생님들 대상으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세 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MBTI 검사를 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초등학교도 7대 3 정도 되고요 고등학교는 갔었는데 8대 2고요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 갔었거든요 9대 1이에요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S예요 그런데 학생들은요 5대 5 고등학교 이게 매일 저희 학교 기준으로 때로는 N이 6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S가 6일 때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5 대 4.5 되거든요 N이 학생들은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둘 사이에 많이 부대낌들이 있어요 이렇게도 한번 가볼까요? 내향형의 S가 있다고 합시다 내향형의 S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내향형의 S들은요 굉장히 성실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빵보다 책임감이 강해요 그리고 책임감이 강할 뿐만이 아니라 좀 기억력이 좋은데 어떤 기억력이 좋냐면 이런 기억력이 좋아요 저 사람 3년 전에 나한테 500원 빌려간 사람인데 이게 IS는 기억이 나요 반대로 ES ES는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가 내 밖으로 흘러요 그래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꼼꼼해요 성실하고요 책임감도 강하죠 근데 기억력도 좋은 편인데 3년까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래서 ES는 항상 이러고 다녀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그러고 다녀요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좀 많다고 하는 내향형의 S 가볼까요? 이 내향형의 S는요 7살짜리 내향형의 S이에요 생각을 되게 깊이 하고요 의미를 많이 생각하고요 철학적이거나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 조금 외로울 때가 있어요 언제 외롭냐면 7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걱정이 되겠죠 너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 그래 그래 왜? 엄마 그래 왜? 엄마 사람은 해 죽는 걸까? 내향형의 애는요 7살짜리 아이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왜 외롭냐면요 ES ES는요 7살짜리 ES는 초콜릿 하나 더 먹고요 게임에서 한 번 더 이기고요 그것이 너무 신나서 그걸 위해 살거든요 근데 똑같은 나이대 아이가 삶의 존재와 의미와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친구들끼리 나누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이 내향형의 애들이 외로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신앙이나 그리고 책 같은 것들 인문학, 철학 같은 것들에서 멘토를 찾고 싶어 하고요 특별히 교회가 이 모든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외향형의 애는 외향형의 애는 의미와 가능성을 뇌 밖으로 끄집어내죠 매일이 축제였으면 좋겠고요 매일이 파티였으면 좋겠고요 현지와 다른 천국과 같은 삶을 매일 꿈꾸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만 우리 앤들을 도닥여주고 가고 싶어요 왜냐면 S가 많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부분이 S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앤 아이들은 좀 이러고 살 때가 있어요 내향형의 애는요 난 좀 이상한가 봐 그러고 살고요 외향형 애는 난 이상해 그러고 살 때가 있어요 실은 제가 외향형의 애는거든요 저는요 고3 때까지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항상 저희 집 옆에 좀 동그란 지붕을 가진 집이 있었어요 근데 매일 나오면서 거기서 마징과지트가 날아가는 상상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학생들한테 고3이 그런 생각하고 다녔다 그러면 이상하다 그러는데 앤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창의 요즘 창의 경영 학교부터 시작해서 교육부에서도 창의성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런 창의적인 건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은 앤들이 생각하기 쉬울 수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한 구청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에 갔었거든요 근데 어떤 S 아버님께서 질문을 하는데 되게 좀 우울한 표정으로 저한테 물으셨어요 선생님 예전에 바라던 예전에 사회가 원하던 유형과 요즘이 좀 다른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 성실히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새로운 생각을 해내래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N들의 장점이 있다면 S의 장점이 있겠죠?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누가 성실하게 꼼꼼하게 잘 만들어낼까요? 네, IS예요 누가 잘 팔까요? ES요 왜냐하면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아는 사람 많거든요 그럼 E는 뭐 할까요? 이미 새로운 사업을 향해 떠났어요 서로 장단점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 S하고 N이요 둘이 대화할 때도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1997년에 IMF 있었죠 정말 저희 너무 힘들었잖아요 IMF 때 S 남편이 물은 거예요 여보, 다음 달부터 월급이 20%가 준대 어쩌지? 그런데 갑자기 N 부인이 얘기했어요 그러길래 우리나라가 경영을 잘못했대니까요 S가 원한 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S가 원한 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물은 거잖아요 그런데 N들은 정말 이거는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S가 답답해서 물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음 달부터 월급이 40만 원 적게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N 부인이 대답했대요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혹시 이거 자녀한테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혹시 N인 분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이 혼나셨을 거예요 서로 묻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니 선생님이 너 어떻게 공부할 거야? N 뭐라고 이야기하죠? 열심히요 최선을 다했어요 파이팅! 이러거든요 그런데 S가 볼 때 장난치는 것 같죠 S가 원한 답은 게임은 어떻게 줄일 거고 영어는 어떻게 할 거고 그런 걸 원했는데 여러분 진짜 N들은요 최선을 다한 답이 잘 엄마, 나 믿어줘! 파이팅이에요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MBTI에서 S하고 N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대화의 장벽이라고 불렀어요 또 S 남편이 N 부인한테 물었대요 몇 시야? 다 됐어요 몇 시냐고 다 됐다고요 그래서 두 분이 싸우셨대요 그래서 왜 싸우셨는지 여쭤봤더니 그러니까 실은 S한테 몇 시냐고 물어봤다면 8시 55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8시 55분이었대요 그런데 N 부인은 생각한 거죠 저걸 나한테 왜 묻지?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옴표하고 따옴표하고 가로치고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뉴스 볼 시간이 다 됐어요 너무 다르죠? 그러다 보니 S는 N한테 항상 그래요 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반대로 N은 S한테 그래요 왜 못 알아들어? 이 대화의 차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가 자녀와 부모와 선생님과 학생이 학생과 선생님이 자꾸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정말 아빠랑 말이 안 통해요 라고 묻는 아이들 중에 신의 N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인 S가 내가 물은 것만 대답해 그런데 N 아이들은요 너 A가 뭐냐고 물으면 응 있잖아 A는 C야 라고 대답할 때도 있고요 A부터 Z를 전체를 다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다른 거죠 어떤 초등학교 1학년 국어 시간이었대요 전 국어 수입이 되게 멋있었는데 받아쓰기를 하는데 안 자를 소리 나는 대로 쓰시오 라고 썼대요 여기서 좀 센스 있지 않으세요? 안 자를 소리 나는 대로 쓰시오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안 자라고 쓰면 되죠 근데 N 아이가 이렇게 썼대요 맞아요? 틀려요? S인 분들 혹시 내 자녀가 이렇게 정말 중요한 시험에 10점 깎여왔어요?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N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서로 다른 거죠 어떤 대안 초등학교를 준비하던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어디서 많이 다치냐면 정말로 복도에서 많이 다쳐요 복도에서 많이 다치니까 어떻게 하면 안전한 복도를 만들까를 갖고 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과학 선생님이 방법을 찾았다고 그 방법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복도를 없애줘 지금 S인 분들 표정이 보여요 그 다음 얘기 들으실래요? 안 들으실래요? 안 듣고 싶으시죠? 근데요 실제로 3일 동안 그 선생님 왕따를 시키셨대요 밥 먹으러 가죠? 어디 금식실도 없애보시죠? 뭐 이랬대요 나중에 그 학교가 복도를 없애대요 어떻게 복도를 없애냐면 학교를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대안학교니까 크게 지을 필요가 없고요 네모나게 지은 다음에 교실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이 가운데다는 인조 잔디를 깔았어요 문을 열고요 뚜껑을 씌웠어요 대안학교다 보니까 통합소업 1시간만 진행하고 30분 동안 쉬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러니까 강당 말고도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괜찮은 생각이죠? 근데 우리 S인분들 복도를 없애줘! 라고 이야기했을 때 들으셨겠어요? 안 들으셨겠어요? 안 들으셨겠죠?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보고 말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줘 보세요 올리시고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역을 하나만 떠올려주세요 가장 가까운 데는 역 생각하셨죠? 생각하셨죠? 그러면 글로 가는 방향을 찍겠습니다 지금 다 다르실 거예요 하나, 둘, 셋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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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마 많은 S분들은 아, 그래? 거길 가려면 나 지금 여기부터 나가야겠다 아, 나 거기 가려면 지금부터 나 이런 걸 좀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과정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맞죠? 반대로 반대로 N 같은 분들은 저쪽이야 라고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저희가 저희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약도를 한번 그려보거든요. 몇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역부터 학교까지 오는 걸 그려보라고 했어요. S예요. 보시면 횡단보도가 굉장히 자세히 그려져 있죠. S는 항상 몇 번째 횡단보도를 건너라라고 나오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가게들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져요. 이 가격은 무슨 가게야? 라고 토론이 벌어져요. 그리고 자세히 그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여기 이리 와봐 라고 써있는 말구름표 보이시죠? 십몇 년 전에 저 온양이 좀 유명하게 맨날 시장 가면 이리 와봐 라고 하시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까지 그린 거예요. 근데 오른쪽 위에 보면 학교가 이만하게 나와 있잖아요. 역부터 학교까지를 자세히 그리다 보니 학교를 못 그린 거예요. 그다음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왼쪽 밑에 역 근처를 자세히 그렸고요. 오른쪽에 학교 근처를 자세히 그렸는데 학교는 저기 있으면 안 돼요. 훨씬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S는 방향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회전, 좌회전, 파리박에서 우회전 그렇게 가면 되거든요. 방향이 좀 틀린 거죠. 가장 대표적인 S가 이건데요.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밑에 빨간 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들이 써놓고 구체적이래요. 그리고 모르면 물어봐라 그려놓고 약도를 한번 더 그렸어요. 이게 S인데요. 혹시 애닌문들 이 약도 어떠세요? 좀 복잡하죠? 어렵죠? 네, 그게 S하고 N의 차이에요. N 학생들한테 약도를 그리라 그러면요. 한 2분 만에 끝나요. 이 정도 그리고 끝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정말 이렇게 그려요. 정말 학교 이렇게 오면 되거든요. 쭉쭉쭉 오면 끝난대요. 다 그렸는데요? 라고 말하는 게 N이에요. 서로 좀 다르죠? 이렇게 서로 다르다 보니 특별히 MBTI에 학생들이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서로 공부할 때도 차이도 많이 나고요. 서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S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 거의 공부하는 것 같아요. 단말 하나, 문장 하나 다 설명해 가세요. N들은 들을 때 좀 답답해요. 아, 저걸 왜 다 이야기하시지? 중요한 것만 얘기해 주시지. 반대로 N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N 성도님들은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S 성도님들은 그게 뭐래?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S 선생님들은요. 거의 한 줄도 빠짐없이 줄쳐가면서 다 읽는 그런 선생님들 계세요. 그러면 N들은 답답해 미치죠. 아, 저걸 왜 선생님이 다 읽어? 그런데 N분들 절대 혼자 읽지 않았어요. 인정? 그런데 답답해요. 반대로 N 선생님, 야, 책 덮어, 책 덮어. 반만 보고 오면 돼. 딴, 딴, 딴. 야, 오케이. 이것만 다 외우면 돼. 라고 말해요. 그러면 N 정말 잘 가르치죠? 대박이죠? 그런데요. S는 불안에 미쳐요. 왜 다 안 가르쳐? 안 가르친 데서 나오면 어떻게 해? 예,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N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좀 잘 들리시죠? 왜냐하면 저는 N처럼 먼저 의미 구분을 했어요. 가치를 이해할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S가 이해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는 S든 N이든 서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서로를 조금 이해하고 알고요.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면 충분히 대화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는 숙제 드렸어요. 가능하면 정식 검사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꼭 생각해 주세요. 오늘은 새로운 숙제를 드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지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일주일 동안 인사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인사냐면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너 때문에 행복해. 해보실래요? 너 때문에 행복해. 만약에 부모님이면 엄마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사가요.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너의 존재만으로 행복하다는 인사거든요. 그런데 이 인사를 알려드렸더니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좋으셨나 봐요. 한 남자 선생님이 집에 가서 이야기하셨대요. 딸아 너 때문에 행복해. 아빠 웃겨. 한 여자 선생님이 아들아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랬더니 엄마 왜 이래 무서워. 저희 부모 교육을 좀 길게 하거든요. 부모 교육을 8주간 24시간을 1개 학기 진행을 하는데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딸아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인사랑 숙제를 줬는데 중2딸 엄마가 딸한테 얘기했대요. 딸아 너 때문에 행복해. 그런데 중2딸이 그랬대요. 뻥. 아니야 정말 행복해. 3일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딸이 정말 정색하고 말하더래요. 엄마 하지마. 엄마 나 때문에 행복하지 않잖아. 나 엄마 거짓말하는 거 싫어. 엄마가 깜짝 놀라서 몰래 했대요. 조심스럽게 숙제니까. 어떻게 몰래 했냐면 과일 갖다 주면서 맛있게 먹어라 행복하다. 불 꺼주면서 잘 자라 행복하다. 그냥 한 건 아니고요. 노력하면서 배워가면서. 3주 만에 딸이 그러더래요. 딸아 너 때문에 행복해 그랬더니 엄마 나도 엄마 때문에 살아. 엄마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 여러분 그게 느껴지는데 얼마 걸렸대요? 3주요. 여러분 나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딸 때문에 행복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나와 너를 찾아가는 소통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옆에 누구 있다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요. 여러분 나를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성품을 나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